아빠와 크레파스 노래 포인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부를 보시면 두 번째 줄, 네 번째 줄, 여섯 번째 줄에 요음음, 조음음, 요음음 이 부분에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Am을 치고, 재빨리 E7을 친 다음에 다시 Am를 바꿔주고 오른손 손날 마퀴를 넣어주는 겁니다. 요음음 맞고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는 거죠. 조금만 빨리 해보게 되면 자, 음악에 한번 다시 해보면 A, 둘, 세븐, 둘, 짠짠짠 맞고 이런 식으로 짠짠짠 맞고 이게 이 노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엄지는 A마이너인데 맞고 E7은 엄지를 열어주고 다시 엄지 맞고 Am, 손날 맞고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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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맞고 뉴, 뉴, 뉴 맞고 짠짠짠 맞고 이것이 아빠와 크레파스의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달성 promise attributed 낙지는 싱